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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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수집가가 생기합니다. 음식물이 생거임 리얼루 음식물이 다였지 신성 탄성클라스크 파멸 전문성 정밀 정밀은 왜 자꾸 나오는걸까 나한테 원하는게 뭐지 정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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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단단 블리트 아임 블리트 아임 블리트 신성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센다 메돌 구르기 마름스 건무고개 정밀 위장크림 에임미슈 살못먹었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나나 다 배 타냈네. 바나나 다 배 타냈네. 바나나 다 배 타냈네. 체력이 비트코인이야 체력이 비트코인이야 빠바바밤 빠바바밤 짠 상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스네코불타 까짓거 한번 해보죠 스네코 사일런트 오랜만이네 스네코불타 비즈삐 비즈삐 다리걸기 돌진 뭐 이런거 좀 줘봐 발놀림 유령의 영상 기타 등등 저도 왜 정밀좀 안 쳐다오면 안되냐 정신 나갈거같애 정신 나갈거같애 대충 비즈삐 소중 사나 비즈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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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겨내기 세상에 험한거지 오늘 타격수비덱이라니 타격수비덱 깨씨 찔리는 뱀식물 27딜이면은 사일런트 공카치고 아 21딜 강화기준 27딜마저 나 안쓸래 0x83 정밀 저거 정령밥 주고싶네 이름도 정령밥이랑 비슷하잖아 정밀이야 이름이 정리 도쿠 딜리? 정리 불쾌 안잡힌게 아쉽네 악몽스네 코가 진짜 괜찮은데 3코로 나오면 별로 안괜찮고 왜왜왜왜왜 스넥코멘 결국 최종덱은 탄성플라스크 악몽총매 폭주총매 님두 먹어야돼? 님두 싫어 가방 나온단 말이야 가방 나온단 말이야 아 먹지말걸 오씨 스넥코네 가방이 문제가 아니라 신성빼기네 신성빼기네 아이고 아이고 드로도 개판이네 아 아 아 이거 하면 유령의 영상 강화되나? 해본 적은 있는데 기억이 안나네 코스트 상태가? 해본 적은? 호기심 해결 불불불 불불불 불불불불 그만 나와 그리고 희귀 카드 왜 이렇게 잘 나와 뭐 희귀 카드만 나오는데? 황금불리 타임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왜 안나와 저건 또 밸류 터진다 아 뭐 이딴 거만 나와 장난하나 장난하냐고 어어 소모건 분리타임 넣으면 딜 증가함 그러면은 저거 아쉽다 내장에 채안 먹은거 뽑아서 쓰면 되지 현둠이 있어 여기들 흠 어 정밀 이거 금카 주는게 낫지않나 근데 셋 다섯개 다 쓰는 금카라 못주겠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진짜 싫어 쟤가 어떻게 일반 몹이야 저주도 집어넣는데 비타로 코스트는 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할 게 없다 어차피 블릿 타임 쓸 거고 히히 카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 러스에서 버린다 그 러스에서 버린다 그 러스에서 버린다 그 러스에서 버린다 압빠압쇼 삽 신성이라 삽 나쁘지 않은게 아니라 불 한개밖에 없으면 나쁜게 맞잖아 불 두개 있네 아이씨 삽 누워서 침 뱉았다가 침 맞으면 화낼게 아니지 삽 그냥 과학 현상일 뿐인데 잠잠 으 오 빰빰 빰바밤 빰밤밤 분리타임 고개 내장해체 동시 아멘 분리타임 스읍 아카베코 소모코 명코면 다 됩니다. 분리타임으로 만들어도 가능 아카베코 벌집 벌도 집이 있는데 딸기 고개 호호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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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게 안나오네 엄맞음 엄마집 팩터립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꿀 빨 수 있음. 비열한 타격. 아, 이거. 이것. 고통만 지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밀리로 나오는 거. 강화되는 거는 클 거 같은데. 고통 받는 게 좀 그러네. 왜 첫 드루야 꺼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블리타임 벌집, 블리타임 기타 하면은 코스 늘어난다. 쓸 데는 없지만. 제발! 펜촉이면 좋아. 그 닌자 두루바리 진짜 꼴베이 싫네. 어떡하냐 저거. 그 닌자 두루바리 진짜 꼴베이 싫네. 고통 좀 버려. 고통 받으리라. 코스 되게 세게 나오네. 고통 받으리라. 제사 없는거 봐. 불쾌존도 안나오나. 형사 그냥 다 때려박을까. 고통 좀 빼자. 그래도 생존자랑 같이 잡히네. 악악 드간다. 누가 코스트 낮았지? 얘가 이 고예가 상코였나? 1코짜리였네. 혼자 스럴. 앙몽 이케 없네. 나중에 유령의 영상 나오면 유령의 영상이나. 야 미친 평상수호 빨리 아이 미친 게임 좀 나오면 덧나나 세 개나 있는데 진짜 꼴밖에 안해 이 기기 났다 뭐 깎아서 해 어쩔건데 백날 첫날을 때려봐라 악속 좀 하자 아 삼코야 불리타임 나오겠지 불리타임 주세요 이걸 고통을 꺼내는 이게 덱인가 몇 턴만에 잡았지 한 40턴 가지 않았나 아 고통이다 도로 허섭대쇼 하지만 데칸은 허섭이 아니라는 것 위험하다 위험해 이러면 데칸 때리는 게 맞나 살려줘 즐거워 호흡 cessor 컷 뱀 이거 이길 수 있나? 이론상 이길 수 있다 닐리에서 뽑았으면 되니까 이론상 가능 이론과 실전의 괴리 어허 아 펜촉이 이상한데 썼다 이걸 봤네 이걸 봤네 흐음 상방 이정도로 잡은것만해도 희망적이다 심...장...전 병속의 폭풍에 넣을거 없지 마름쇠 마름쇠 인정? 노인정 잔상 넣자 잔상 없는 내가 잔상이 없었다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잔상이 그저 잔상일 뿐이었다고 난다토 괜전이냐 귓집비냐 귓집비냐 귓집비두장있으니까 괜전 약화 13톤 약화 13톤 이야 증시 인데 분들 귓집비두장 kek 게 chef 網 이제 준에 패야됨. 없으면 더 뽑아서 쓰면 된다. 이거 괸전으로 잡고 있으면 되니까 안 써도 되겠네. 아, 탄성플라스크 못쓰는거에요 반대. 이걸 쓰고 탄프를 들고 갈까? 아니, 분리타임으로 쓸거라 어차피. 흐림도 없네. 거지하네. 아니, 좀 나오시라구요. 이제 수비카드는 필요없고. 귀즈비만 잘 들고 합시다. 또 펜촉 이상한데 썼다. 이겼죠? 다음 턴 귓집비로 막을 수 있죠? 항호도를 올릴 수단이 없네. 이거 다 먹어라. 고통과 고동의 하모니. 분리아프네. 아우 아우 아퍼. 아야. 마른프에킬. 레고 밟아서 사망. 도꼬특. 싱싱함. 용기만 주었을 뿐. 3212. 좋아요. 어떻게 이기긴 했네. 레어카드 픽 27. 게임 길고가 게임 길어져서 그렇지. 성능은 좋아. 닌두가 잘 못했네. 닌두세기. 닌두반 아니었어도. 닌두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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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두세기.